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4절 15절 16절 말씀 때가 이름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율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이노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 율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오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라는 구절과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그때가 이렇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?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때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자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?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이 율절 먹기를 예수님의 소원은 너희와 함께 즉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율절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최초의 성찬식을 하십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최초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함께 식사하면서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을 기대하라고 꿈을 주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구나 오늘 메시지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꽉 차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친구처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오늘 저경기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듯이 나의 마음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에 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듯이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 생각으로 꽉 차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